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노션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pdf 파일들을 첨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첨부된 pdf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곳을 현관펜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기록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노션에서는 이 기능들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다른 도구들을 조금 이렇게 노션과 연결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던데 제가 검색을 한 바로는 아직은 나와있지가 않아요. 혹시나 그게 있으면 저한테 더 좋은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pdf 파일 우리가 노션에서 pdf 파일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탐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끌어오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첨부 파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pdf 파일 이 노션이 pdf 파일을 첨부한 것은 이제 아마존 쪽에 이제 공유를 업로드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첨부 파일 했던 것이 크기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백 pdf 리더를 이용해서 나중에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베드 방식이죠. 바로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pdf 파일들이 표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슬러시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베드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pdf 파일들을 인베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용량이 크면은 처음에 인베드 할 때 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기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pdf, 이렇게 큰 pdf는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꼭 인베드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조금 작은 파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죠. 바로 이렇게 웹에서 보는 이런 형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팀원들이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형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원페이지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유용하죠. 이거요. 인베드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기능들을 보시면은 이 안에다가 뭘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뷰어예요. 뷰어예가지고 물론 이제 일부 캡션을 여기에다가 의견을 할 수가 있어요. 캡션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답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어떤 보고서이다. 보고서 중요한 거다. 중요한 보고서 필독 뭐 이런 식으로 멘션을 날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멘션들을 날릴 수가 있는데 그 멘션 날리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했던 이거에다 표시를 해서 어떤 댓글 형태로 남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될 뿐이에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 기능들이 아직은 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죠. 그러나 뷰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꼼수를 쓰는 것이 뭐냐면은 좀 팁입니다. 그 멘션들을 어떻게 남길 수 있냐. 바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임포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임포트하는 것도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기능이 있죠. 바로 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이것도 인베디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의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를요.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줄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셔야겠죠. 요 주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 프로젝트 내부 프로젝트면은 조금 보안적으로 공유된 지메일만 열 수 있도록 팀원들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좀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노션이 뭐 이렇게 보안적으로 안 좋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보다도 구글 드라이브로 가져오는 것들, 임포트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안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다 공유를 해두시면은 누군가 이렇게 프로젝트 인원들이 쭉 있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는 구글 드라이브 자체에 댓글 추가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노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캡션, 이 맨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좀 의견을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조사 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테스트로 제가 올린 거죠. 그래서 댓글을 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신 다음에 요 부분이 또 궁금해.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추가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면은 그냥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요거를 열겠죠 떠요. 이렇게 열면은 몇 쪽에 한번 추가가 된 것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제가 추가했던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네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같이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문서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려면은 또 구글 쪽에 지메일 계정도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할 때요. 그래서 요 방법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PDF 파일에다가 의견들을 남길 수 있는 그 다음에 현관색으로 요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요. 팀원들하고 이렇게 문서들을 서로 공유하고 요런 방식들이 제일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노션 안에서 모든 것들 기능들을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사용하다 보면요. 그랬을 때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요런 식으로 인베디드 해가지고 어떤 신청서를 다운로드, 신청서를 받는다거나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구글에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구글 그 저기 클라우드 문서죠. 요것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한다거나 차라리 요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활용한 PDF 파일의 의견 달기 요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